영상 시청시 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 채비에 정말로 큰 소식이 나왔죠. 간암 1차입니다. 무려 가장 주목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 간암입니다. 누가 뭐래도 간암이죠. 간암 부분은 지금 1차고 간암 환자들은 정말로 많습니다. 전세계적으로 암 환자들이 정말 많지만 이 간암 부분이 암종 중에서 6위를 차지할 정도로 지금 엄청나게 많은 환자들이 나오는 그런 암종이죠. 자, 이런 간암의 그것도 무려 1차입니다. 1차. 2차도 아니고 3차도 아니고 무려 1차죠. 1차 글로벌 임상 3상 2차 확보했다라는 소식이 나왔는데 이게 지금 중국의 항서지약과 같이 진행하고 있죠. 리보사라니과 칸릴레조맙이 같이 진행하고 있는데 중국의 항서지약에서 이 부분을 지금 공지를 했죠. 자, 이런 지금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지금 HLB만 진행하는 게 아니고 항서지약, 중국의 제1의 항암회사죠. 이 항서지약도 같이 진행하고 있죠. 자, 지금 엄청난 결과가 나온 겁니다. 지금 비교 대상이 넥사바인데 넥사바가 이 간암 시장에서 10년 이상 혼자 독주를 했습니다. 독주를 했죠. 그만큼 이 간암 부분이 이 간이라는 게 워낙에 어렵다고 하죠. 워낙에 변화무쌍한 부분이다 보니까 이 치료제를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렵답니다. 이 간암에 대한 항암제가 만들어지는 게 정말 어렵죠. 그래서 10년 이상 있다가 렘비마가 하나 들어왔고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두 개. 그리고 그 다음에는 병용이죠. 키트로다 렘비마 병용, 디센트릭하고 아바스틴 병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제 리보세라니카 캄넬리 주맙이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죠. 지금 다른 건 모르겠지만 일단 FTA 승인을 받아내면 가격 경쟁력에서 상대가 안 됩니다. 상대가. 상대 자체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반값 이하로 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런 가격 경쟁력을 갖춘 항암제이기 때문에 침투하는 부분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보험회사에서 제일 선호를 하겠죠. 가장 크게 선호를 하는 그런 약물이 될 겁니다. FTA의 분복 허가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것도 무려 1차에서 임상 3상 1차 지표죠. 1차 지표 유의성 확보를 했기 때문에 크게 걸림돌이 될 만한 부분이 없습니다. 보통 이렇게 간암 신약을 만들게 되면 어떤 물질을 발굴해서 많이 만들고 있죠. 시도를 하고 있는데 효능이 좀 좋다고 하더라도 독성이 좀 있다 그러면 그냥 바로 리적입니다. 독성 좀 있다. 안 돼. 그러고 리적 해버리죠. 한 천억 주고 기술을 라이센스인을 했다 하더라도 독성이 발견됐네. 안 되겠다. 기술 반환할게. 이렇게 되는 게 이런 항암제 시장입니다. 신약 시장이고. 독성 부분이 정말로 이제 제발 없앤다. 이렇게 되는데 얘는 그런 걱정을 할 게 없죠. 이미 지금 칸넬이주마 사람들이 복용을 하고 있고 중국에서. 리보사르니 복용은 지금 8년째 복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문제될 게 없습니다. 이제 이 데이터만 잘 나오면 되는데 이 데이터가 일단 잘 나왔다. 이 발표가 이제 진행이 될 예정이죠. 에스모나 아스코에서 발표가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위치 확보가 됐기 때문에 이게 빠르게 이제 된다 그러면 아스코에서 되겠죠. 6월 3일 날 데이터 정리가 됐다 그러면 아마 발표가 될 겁니다. 그런 곳에서 발표가 되니까 아스코나 에스모나에서 발표가 되겠죠. 지금 대한민국 1호 항암신약 기업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HLB 간암치료제 제일 기대가 되는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이 미국의 FDA 품목 허가 가능성이 아주 높아져 버렸죠. 선낭암에 대한 부분 임상 이상에 대한 데이터가 이번에 아스코에서 발표가 됩니다. 6월 3일부터 시작되는 아스코에서 발표가 될 텐데 이 선낭암은 희귀의 약품으로 지정이 되었죠. 약이 없습니다. 항암제 없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상 데이터가 잘 나왔다. 그러면 지금 선낭암 치료제로 빠르게 패스트트랙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래서 이제 연내 1년 안에 1년 내에 2개 항암제 2개 적응증에 대해서 FDA 승인 신청을 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 그게 지금 새롭게 영입이 된 엘레바 대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엘레바 대표는 FDA 쪽에서 신약 허가 부분을 4건이나 이끌어온 그런 경험치가 있는 그런 지금 대표이기 때문에 그런 대표가 이 상황을 살펴보고 그런 인터뷰를 했다 그러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이렇게 나왔죠. 임상 3상에서 효과 확인을 했죠. 엄청난 소식입니다. 이거는 얘는 이제 신약을 이제 우리가 물질 개발했는데 이런 게 아니고 약이 이미 만들어져 있는 약물이죠. 그런데 임상 3상 효과가 확인됐다. 이거는 엄청난 소식이다라고 봐야 되고 내년 1분기에 신청할 걸로 보인다. 그렇게 지금 보고 있죠. 이제 데이터 정리하고 해서 신청하면 되죠. HLB가 개발해온 표적항암제 리모세라닙이 원래 항암제 하나 개발했는데 보통 10년, 15년 걸립니다. 오래 걸리죠. 이제 거의 다 왔다는 겁니다. 리모세라닙이 미국 최종 임상에서 효능을 확인을 했죠. 항서제약의 면역암제 칸넬의 주막과 함께 투여한 글로벌 임상 3상에서 확인이 됐고 FDA 허가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간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리모칸넬 병용 임상 3상에서 1차 유선지표를 충족했다라고 밝혔죠. 1차 지표가 충족이 되었다. 꼬투리 잡힐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신약후보물질의 효능을 가능한 가장 중요한 잣대죠. 리모세라닙과 칸넬의 주막 투여받은 간암 환자의 전체 생존기간입니다. 전체 생존기간 OS 그리고 병이 악화되지 않고 지내는 기간 악화가 되지 않고 딱 거기에서 멈추면서 계속 이렇게 끌고 가는 기간 PFS 기존 약을 투여받았을 때보다 개선이 되었죠. 기존 약보다 더 개선이 되었습니다. 기존 약보다 더 개선이 되었죠. 지금 더 개선되었다. 이거는 뭐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 어렵다는 간암 부분에 대한 항암제가 나오기 일보 직전인 상태까지 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LHB는 데이터 추가 분석을 거쳐서 향후 개최될 글로벌 람학회에서 결과를 공식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핵심적인 지표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라는 점을 확인했죠. 핵심 지표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이 부분은 가능성이 정말로 높아졌다라는 소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거는 한마디로 정말로 어마어마한 소식입니다. 정말로 어마어마한 소식이다. 지금 1차 유승 지표가 모두 충족이 되었기 때문에 이거는 꼬투리 잡혔겠다. 그러고 제가 계속해서 이 부분에 설명을 많이 드렸었는데 이게 데이터가 잘 나올 수밖에 없는 조합이죠. 이 메커니즘이 아주 확실합니다. 이게 VFGR2 저해제죠. 표적함제 리보세라닐. 암이 힘이 없으면 몸속에 있는 이 세포가 암을 이겨먹습니다. 이겨먹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암이 점점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완전간에까지도 나왔죠. 그래서 이 암에게 이렇게 영양을 공급해주는 피가 결국은 이제 영양소죠. 공급해주는 부분을 막아버리죠. 그게 리보세라닐입니다. 그게 리보세라닐. 그걸 막아버리고 암은 이제 영양공급도 못 받으니까 허약체질이 되겠죠. 움직임도 약해져 있고 배고파 죽겠는데 왜 자꾸 싸우라 그래. 이렇게 되겠죠. 그런 상황이고 면역항암제 PD1은 이 암세포가 뿌려대면서 나를 못찾게 만드는 그런 물질을 뿌려대서 몸속에 있는 아군 T세포가 암세포를 찾지 못하게 해서 개들이 계속 퍼져나가는 이런 부분을 이 면역항암제가 들어가가지고 얘들이 뿌리는 거를 병합을 해버리죠. 그런 물질을 이 캄넬리 중압에 들어가서 걔하고 결합을 해버리니까 T세포들이 잘 찾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또 팔팔한 T세포들이죠. 거기다가 이 리보세라닐이 추가적으로 발견이 된 부분이 이 T세포 쪽이 아주 활발하게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도와주는 역할도 추가적으로 병행한다. 그런 부분까지 확인되었죠. 그러니까 T세포는 계속해서 영양공급을 더 잘하게 활발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또 해버리니까 엄청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면역항암제가 가서 이런 부분을 암 잘 찾아내게끔 중간에 이 물질들을 다 잡아버리니까 T세포가 가가지고 이 암세포를 없애는 거죠. 이런 조합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거의 완벽한 조합입니다. 아주 완벽한 조합이죠. 그래서 데이터가 지금 아주 잘 나왔다. 잘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이 캄넬 중압도 지금 승인되어서 판매되고 있고 리보세라닉도 승인되어서 판매되고 있죠. 중국에서 그 조합이 이 두 개 조합은 아주 최고의 조합이기 때문에 데이터가 잘 나올 거다라고 봤는데 결국은 역시나 잘 나왔다라고 볼 수 있죠. 이거는 지금 뭐 간암은 전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많이 발병하는 어마어마한 지금 무서운 병이죠. 그리고 이게 생존율이 정말로 낮습니다. 이게 간 부분이 그래서 35%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지금 신약이 그런데 빨리 빨리 나와야 되는데 어렵죠. 상당히 어렵습니다. 넥사바가 10년 이상을 혼자 독점했다라고 할 정도면 간암부분에 대한 항암제를 만든다는 게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여기서 지금 데이터를 뽑아냈다. 1차 유의성 지표 통계적 유의성이 확보가 되었다라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이거는 뭐 승인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지금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